어허 엠포가 안보이네 화면이 보통 엠포가 보일텐데 어? AI다 봤죠? AI 전문킬러 보스나린 일단은 히우탄으로 한번 기절시켜드릴게요 이건 어쩔 수 없다 기절해서 제가 다시 살려드리면 되니까 됐어 살렸어 좋아요 아주 좋아 나만 안 당했네? 어디야? 잡아주지 어디야? 아 온다 차타가 온다 오 오 오 오 어디야? 기다려 오 와 뒤에 차량 있어 망했다 아 아깝다